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빠가 이겼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거야? 행복해요? 응 아 안보지면 어떻게 다른거 뽑는거지? 그럼 많은거고 한번 해봐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는거지 뭐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린이요 하나님이 야 그런것도 내가 해줘야되냐 하시겠다 네 그럼 해주세요 해 으흐흐흐 이렇게 하면 돼 어 시작해 일로와 하안 하안 고 오 또 기회가 오는거야? 하나 하나 타임이 있어 타임 아니 타임이 끝나도 근데 아직 안끝나서 좀 더 사랑하는 Oboy 조금씩 조금씩 당겨 계속 조금씩 당겨 오래 걸리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그렇지? 조금씩 조금씩 엄마 이거 완전 좋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할수있어 밀어 밀어 이거 떨어지! 오우 어어어어 으악 으아악 아우 이리와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연수TV 저는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앞에 영상에서 보다시피 꼬끼에서 마리모를 뽑았어요 바라바란빰 바라바라빵 너무 귀엽죠 있잖아요 연수에 제가 피카츄린 피카츄린이 피카츄린이 피카츄린는 얘네 흰 deposit 솔직히 엄마가 마리모가 진짜 살아있는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뽑았는데 엄마한테 이제 이거 살아있는거라고 하니깐 엄마가 그렇게 되가지고 키우게 됐어요 이제 봅시다 빠라바란빵 많이 먹어봐요 너무 귀엽죠? 우리 이름 미니버예요 미니버 미니버 봉봉은 마시나 보자 봉봉 이쁘지않아요 여러분? 그쵸? 여기 봉지? 여기 봉지? 여기 봉지? 근데 한 번씩 해주면 된다고요 그리고 시원하고 싶어요 내가 냉장고 있어 물 여름철에는 냉장고 넣기라고 마지막으로 네 이번에는 물 갈아줘야 될거 같아요 이제 물을 갈아주려고 할거에요 우리가 여기다가 넣어서 갈아주고 올게요 뿅 옳 jätte 양쪽 organisation 알맞고 disorders 재현 씨가 샤샤샤샤샤샤 prova aseguron flow 우선 물에 좀 넣어주고 우선 물을점 넣어주고 거기 마셔 물 마린 모를 꺼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꺼낼까 조각도Mo 하나 둘 셋 됐어요 여기 안 bending 우선 물은 알iß 아름니당 빼줬어요 마린 모オ zip 이제 시원한 물라что 이제 시원한 걸로 해야돼요 시원한 걸로 해야돼요 너무 많이 나왔다 아 이 많이 나야돼요 한 요정만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요정만 이제 오리 났다구요 아니 아니 마리모아프로 하면 조금 오리 오리이고 오리 나주고 마리모아프로 이런 마리오는 계속 나아지 손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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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따바리모아프로 물을 갈아주었어요 오 아니 뭐 시원하지 아 공공이잖아요 아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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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이 Incredible 디디 역시 여기에 소스를ails 붕어요 DBuras 저는 있던거죠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김제작들ore Destroy 오케이 이제 방으로 들어갔ritis 뿅 요번 이제 마리모아프로 아니 우리 봉봉이는 쌈자 Komma 나 주려고 해요 우리 봉봉이 쌍남자 봉봉이 남자에요 근데 이름은 여자네 봉봉이 아니야 그럼 상자를 하지마 남자로 남동생이 부끄러진다고요 봉봉아랑 다 주보자 네 오늘은 우리가 나 아린이 봉봉이 봉봉이 키워봤네 봉봉이 키워봤네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끝끝 그리고요 우리 봉봉이가 그때 한 번 더 째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면 안녕 빠이